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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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교회에 대한 비밀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보면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토군 16장 16조기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죠 바요나 심원한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그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허감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해결받고 응답받는 현장 중의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에 할 일들 중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헤로스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슈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복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중요한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현장에 찾아오셔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이 뭘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2, 3, 7 나라를 살리는 이방인의 뜻입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기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본 11장 17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내 짐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후대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아이들의 뜻입니다 마태봉 19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른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중요한 감당해야 될 기능이 있다면 바로 이방인의 뜻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뜻입니다 이 기능이 없는 교회는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럽 교회였고요 그게 미국 교회들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능이 교회 안에 늘 살아있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현장에 있던지 간에 이 세 가지는 살아서 역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습니다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일으셨다 했어요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의 현장입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이죠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오셨습니다 거기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표적이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입니다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말씀했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그때의 아들의 병이 낫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이 바로 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첫 번째 기적으로 교회의 기능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채찍을 드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바로 후대 내 아들을 살려달라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거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후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 랩런트 언약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첫 번째 왜 후대를 살려야 합니까 사단의 중요한 전략을 알면 후대를 살려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두셨죠 에덴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간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에 기조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상세히 3장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 속에 악한 사단이 공격해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은 가정을 파괴시키지만은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이 파괴되어서 그 후대들이 얼음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게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자기의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약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자신의 생각들을 행하다가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후대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출애교 1장 15자로 16자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거든 보고 그 자리에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했어 후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단의 정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봉 2장 16절 18절에 하면 헤로드왕도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 했어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출애교 1장과 마태봉 2장의 그 사이의 시간표는 수천 년을 흘렸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똑같은 일을 지금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3장과 6장과 11장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또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세 6장에 보면 노아시대에 사람들이 육신이 되어서 뇌필림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현장에 3단체로 말미암한 뇌필림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그게 혼란 올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크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악한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전략을 펴는데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내 자녀는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답을 모르니까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못 문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전략에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사단은 후대들을 완전히 문을 뚫어서 다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보금을 찾지 않는 시대예요 그들에게는 보금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완전히 후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화로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장악해버렸고요 모든 음악을 가지고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미디어를 가지고 후대들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일까요 답은 내려진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후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후대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슴으로 후대들을 살릴 수 없는 줄 알고 미리 우리에게 답 붙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진짜 알아 듣는다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영적 싸움이 달라지게 돼 있어 여러분 자녀들로 가는 영적 싸움이 달라지게 돼 있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현장의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식을 몰라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요 진짜 영적 지식과 영적 비밀을 알면 이것이 답이라는 사실이 와지게 돼 있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말하고 있죠 내 시가 그 대적의 승문을 차지하리라 했어요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로 천하만민이 보호받게 하겠다 계속해서 후손에 대한 절대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계속 연결된 은약의 흐름 속에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인대에게 은약을 분명히 전달하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도 비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루트리는 남아서 결국 그 거루트리가 세상을 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우리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의 성전을 청소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왕의 신하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 오늘 읽은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근데 아들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백부장의 종으로 나오지 아들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의의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의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4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결국은 그 모인 5천명 중에 가지고 나온 것들 가지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음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 오병의의가 어떻게 아이가 바친 그 음식을 통해서 일어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집으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으러 돌아갔어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계속해서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후대 살리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이 뭔가를 알면 되고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게 되있어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 살리는 절대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후대를 발멸시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눈을 떠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후대를 살릴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금토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자는 겁니다 정말로 토요일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집중해서 은약 붙잡을 수 있는 그 훈련들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 전반이 금토일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냐 결국 그 문화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토요일은 이 문화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주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로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 후대들이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토요일에 아침부터 와서 메시지 듣고요 또 시간 우리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서 여러분 충족자들이 배경되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각인시키자는 거예요 정말 어릴 때 보금으로 각인되어진다면 그 역사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어릴 때부터 영적 스밋에서는 응답받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성취될 없어서는 안 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언약을 심지어 여기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배경되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요 남들보다 좀 그럴 듯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연 가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 후대들을 올바른 보금 가지고 삼단체 유대인을 능가하는 그런 보금의 제자들을 세워놓는 그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역시 예수께서 이러시되 말했죠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금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보금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인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기린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고요 그게 신학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금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보금 완전한 보금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완성된 보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보금입니다 이 보금이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지 고발하려고 하는 시대고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보금 붙잡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실 말씀을 붙잡고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삶에 먼저 보금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과 문제 속에 우리도 모르게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금의 결론들이 아니고 보금의 우리가 답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현실을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자기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고요 환경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 소리에 귀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그렇게 돼요 그것에 눌리게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면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을 칭하게 됩니다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대에 말씀했습니다 보금의 결론 나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서 청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소개했었는지 그리스도를 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모든 것들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결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그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분명한 증거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이 보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47절 49절에 보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청함을 보게 됩니다 47절에 청하대에 내려오셔서 했고요 49절에도 보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답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계속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 하나님의 질제적인 계획인 후대를 살리는 이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는 말은 보금원의 결론이 났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름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청하면서 그 이름을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 딴 거 필요 없어요 사실 우리가 393 기도 계속 말하고 있죠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말씀으로 구원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응답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삼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는 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날도 이 기도를 늘 합니다 메시지 전달하기 전에도 이 기도를 합니다 오늘 1부 때도 앉아가지고 잠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에도 이 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기도합니다 이제 알아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막야 없어서 기도합니다 좀 시간 되면 아홉 가지를 같이 하나하나 합니다 보좌의 축복이 시공안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빛의 역사로 나타나도록 그리고 나와의 현장과 교회의 정부만 응답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정말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살려지는 기중한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된 역사 속에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확신들이 오게 되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줄을 끄가면서 녹취된 부분을 보고 여러분 정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393 기도도 계속 강조하는데 그냥 목사님 강조한다고 들려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정말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그게 내게 영적인 엄청난 배경과 발판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 초등부 우리 소년부 유년부에서도 아이들에게 393 기도를 적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나도 모르게 영적인 상태로 나도 내 상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기에 참된 모든 축복과 응답이 담겨지는 것이죠 이게 안되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흔들립니다 염려하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흔들리고 염려하고 불안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을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정말 먼저 복음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다 했어요 계속 성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딱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어져요 음부의 근세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기도응답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있어 그래서 마태훈 16장 16절 20절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워리니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반석을 만들겠다라는 것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무슨 말합니까 기도응답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딱 가지게 될 때에 반석과 함께 음부의 근세를 이기는 축복과 함께 기도응답받는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랩런트들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참 축복이에요 그리고 일부 찬양대까지 앉아서 헌신하는 랩런트들 참 귀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랩런트로 부르시다는 이 사실을 붙잡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자기 자신을 자꾸 보니까 나는 못한다 안 된다고 연약하고 이렇게 해요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재앙막을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랩런트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연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며 이 마료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몽하는 저의 세임을 준다 말씀하신 것처럼 세임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일 종냐 하나님께 한 축복된 역사를 누리게 되고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바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이 누르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랩런트들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리면 53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그 온 집안이 가뭄 복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 막을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약붙 잡은 랩런트들이 일어날 때에 이 시대의 재앙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약붙 잡은 랩런트들이 일어날 때 2, 3, 7, 1,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울하게 주신 절대 계획 후대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제외로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인 랩런트 시대를 품에 안고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 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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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